밥하고 이제 대출을 넣어야 되는데요, 이제. 정성이 들어가는 밥이네요, 진짜. 야, 밥은 참 먹을 땐 맛있는데, 손질하기가 진짜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, 이게. 잘 까는 사람은 잘 까더라고요, 이게. 아이고,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,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겠는데, 이거. 그러니까, 이거 어떻게. 저녁을 먹어야, 저녁을 먹어야 되겠는데요. 자연님, 어디 가세요? 집 안에서 뭔가를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? 뭐예요, 이게? 손에서 드신 게? 껍질 깔는 기구인데, 내가 볼... 그래도 그거보다 낫네요, 이게. 잘 까지는데요. 이게 도구라고 그런가. 됐어요, 이렇게 까면 되겠어요. 그리고 승윤 씨는 그거를 까봐야 돼요, 껍데기 내에 까볼 테니까. 이제, 이제 안 아깠다, 이제 안 아깠다. 어렵구나, 이 껍질 까는 기구 챙겨보셨으니까 좀 더 수월할 겁니다. 그래도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정성도 듬뿍 들어가는 거잖아요. 밥, 밥 먹기 힘드네, 진짜, 이거. 잘 깠어, 잘 깠어, 잘 깠어. 자, 가을 산골에서 놓칠 수 없는 제출 재료들을 한 대에 이렇게 넣어주고요. 자, 여기도 얹어봅시다. 이 된장이, 이게 그냥 일반 이렇게 산 된장이나 집에서 한 된장인데, 이게 한 10년은 됐어요, 이게. 네, 이렇게 10년 전 아내가 담근 된장인데요. 해가 갈수록 그 맛이 아주 깊이가 아주 다르죠. 집 된장입니다, 집 된장. 집 된장 한 번. 비장의 재료, 된장을 넣어서 찌개를 끓일 생각인데. 평소에 그 요리는 자주 하세요? 목구멍이 파도청이라고 먹으려니까 그냥 해서 먹는데, 이제 많이 늘었어요. 처음에는 이 음식도 할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참 애 먹었는데. 그전에 이제 해주는 맛만 먹다가 내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이게 제일 떼되면 이게 반찬, 이 밥해 먹는 거 이게 제일 적어더라고요, 이게. 산에서 사신지 10년이 넘었어도 요리는 여전히 어려운데요. 저 이제 호박이 들어갑니다. 하지만 좋은 재료가 넘쳐나는 산에서 요리 실력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. 저 이제 호박이 들어갑니다. 저 이제 호박이 들어갑니다. 라멘을 메시 metres 되죠? 조이가 여전히 더 푸ccoances 입장에요.